이번 시간에는 철학에 대해 졸라 깝죽대는 용찬우를 관람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방구석 철학 전문가 용찬우는 유물론과 관념론의 대립에 대해 씨불입니다. 관념론의 황제 용찬우는 유물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철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단언합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봅시다. 유물론은 세상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신이 물질의 산물이라고 보는 세계관입니다. 유물론은 Materialism의 번역어입니다. 백과사전에서도 유물론을 비슷하게 소개합니다. 반면 관념론 또는 유심론으로 번역되는 Idealism에 따르면 근본적인 수준에서 보면 세상이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질은 정신의 산물일 뿐입니다. 정신이 신경회로라는 물질의 산물인 것이 아니라 정신이 신경회로나 금성이나 물레방아 같은 물질이 존재한다는 허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극단적으로 해석했다고 보면 됩니다. 영화 매트릭스나 장자의 나비 꿈을 떠올려보면 관념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용찬우가 매트릭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자신이 좋아하는 관념론적 세계관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매트릭스에서 묘사하는 세상은 진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슈퍼컴퓨터의 정신이 창조해낸 허상일 뿐입니다. 관념론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유아론에 따르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나의 정신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정신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신학적 관념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세계관에 따르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유일신의 정신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신의 창조물이며 신이 마음만 먹으면 뿅 하고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수준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철학분과인 존재론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유물론과 관념론 개념입니다. 유물론과 관념론 중에 누가 승리했을까요? 무지하고 머리가 나쁜 엄청나게 많은 대중이 신학적 관념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계에서는 유물론적 세계관이 그 중에서도 물리론적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리론에 따르면 세상에는 근본적인 물질들이 있으며 그것들은 예외 없이 근본적인 물리법칙에 따릅니다. 따라서 인간이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어도 물리법칙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용찬우는 관념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써먹기 위해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유물론 또는 물리론에 바탕을 둔 현대 과학계의 스타입니다. 존재론에서 쓰이는 통상적인 유물론과 관념론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유물론이 완패했다는 용찬우의 선언은 아주 이상합니다. 물론 머리가 겁나게 좋고 겁나게 유식한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들은 npc에 불과하고 성경을 고지곳대로 믿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진정한 지식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관념론이 승리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용찬우는 관념론자가 마법을 믿고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존재론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관념론 개념을 떠올리게 합니다. 유화론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세상 전체가 내 정신의 산물이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세상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조그만 돌멩이를 저기로 옮기기로 마음먹고 손을 이용해서 실제로 돌멩이를 옮겨서 세상을 약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같은 체제로 순식간에 변신하고 태양이 갑자기 꺼지도록 만드는 식으로 획기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신학적 관념론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신이 졸라 아부해주는 인간을 졸라 좋아한다고 가정한다면 신에게 졸라 아부한 이후에 태양 좀 꺼달라고 부탁하면 신이 꺼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인간이 근본적인 물리법칙을 절대로 초월할 수 없다고 믿는 물류론자라면 해리포터와 반지의 제왕을 다큐로 받아들이는 멍청이들의 어처구니없는 생각에 불구하다고 볼 겁니다. 유문론자 또는 물리론자는 심지어 나의 뇌에 작동하는 물리법칙도 뇌가 초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각장애인도 마음만 먹으면 앞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심을 통해 우울증이 생기게도 하고 없어지게도 할 수 있다는 용찬우의 말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자신이 앓고 있는 어떤 정신질환을 결심을 통해 없애버릴 가능성보다 약물을 통해 그 질환을 치료하거나 증상을 완화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정신과 의사들의 말을 무턱대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마음먹기의 이런 한계를 인정한다는 면에서 유문론은 냉정한 현실론입니다. 반면 용찬우가 좋아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런 한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은 관념론과 궁합이 잘 맞습니다. 용찬우는 가치가 순전히 노동에서만 나온다는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을 유문론과 연결시킵니다. 마르크스의 역사관이 역사적 유문론이라고 불리기도 하기 때문에 용찬우가 유문론 개념을 터무니없이 이상하게 썼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의 이론이 완패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용찬우 말고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용찬우는 노동가치론을 아주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육체노동만 노동이고 정신노동은 노동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정신노동이 노동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굳이 정신노동이라고 불렀겠냐? 용찬우는 현실에 순응하는 것이 유문론이라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마르크스가 온갖 방면에서 비판을 받아왔지만 현실에 순응했다고 비판한 사람은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누가 뭐래도 마르크스는 혁명가입니다. 만약 용찬우가 유문론 개념을 역사적 유문론과 비슷하게 쓰기로 결심했다면 현실 순응주의라는 의미로 유문론 개념을 쓰면 아주 이상해집니다. 도대체 왜 용찬우는 유문론을 현실 순응주의와 identify 할까요? 앞에서 유문론이 냉정한 현실론으로 이어지며 관념론이 마법적 세계관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용찬우는 유문론의 냉정한 현실론을 현실 순응주의로 바꿔치기 함으로써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유문론을 무찌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둘 다 현실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용찬우식 세계관에서는 바꿔치기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용찬우는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유문론이라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신도 대체로 눈에 안 보이지만 아인슈타인이 제시했던 중력 방정식이 세상에 작동하는 것도 쿼크나 전자도 육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느냐 여부가 유문론과 관념론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겁나게 유치한 경험론자만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용찬우는 유문론 개념을 대단히 변덕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자신의 목적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성취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존재론에서 쓰이는 통상적인 유문론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립하는 관념론 개념은 끌어당김의 법칙과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용찬우에게 유용합니다. 어떤 때는 마르크스의 역사적 유문론과 비슷하게 유문론 개념을 씁니다. 그러므로서 유문론이 전세계적으로 패배했다는 선언을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현실 순응주의와 비슷하게 유문론 개념을 씁니다. 그러므로서 유문론을 찌질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으로 유문론 개념을 씁니다. 그러므로서 유문론자를 멍청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용찬우는 지식이 부족하고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을 혹세 무민하기 위해 꽤나 영리하게 머리를 쓰는 것 같습니다. 유익남과 레드필 코리아도 용찬우의 이런 영리함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세 무민으로 나름대로 상당히 큰 돈을 챙기고 있는 용찬우를 개무시해서는 안 될 겁니다. tangled ism. Dat name ensures 살촘 as 관무시 Sai 2